중계대상물 보실까요? 중계대상물도 중계대상물은 한 문자가 반드시 나오니까 한번 내용 보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스처럼 토지. 토지가 가장 완벽한 바로 중계대상물. 그리고 금액도 제일 비쌀 거고요. 항상 공법 배운 대로 토지가 개발될 거냐 안 될 거냐 거기다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괜히 그냥 쓸데없는 땅 사게 하셔가지고 원수당하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크게 무죄를 거니까 어디 보존이나 이런 쪽은 아예 땅속에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정말 싸도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오르면 아주 평생 괴롭힐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째려보고 있을 땅 이런 것들은 소개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도 사겠다고 하면 집 팔자니까 어쩔 수 없고 두 번째는 건축물. 토지 위에 있는 건물계입니다. 지붕과 옆에 있는 기둥하고 벽은 선택. 물론 이제 세 개 다 완벽하게 건축물은 다 돼 있습니다. 지붕 열려 있으면 안 되니까 비바람 막아줄 뚜껑이 있어야 되니까 지붕과 옆에 있는 기둥하고 벽은 선택적으로 해도 얼마든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그 밖의 이제 토지의 정착물. 뭐 되는 것도 없으면서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러니까 괜히 정말 헷갈립니다. 토지 건물 그래도 괜찮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중개 잘 안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다 넘겨놨습니다. 세 번째 이제 또 한번 1번 보실까요. 임목. 등기를 한 나무가 바로 임목. 숙목에서 등기까지 다 한 나무가 이제 뭐라고요. 임목. 숙목하고 임목은 완전 달러. 기억을 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저렇게 이제 제목이 알기나 같은 법으로 공장하고 광업은 한꺼번에 다 법을 합쳐놨습니다. 옛날에는 따로였습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놈은 재산의 단체니까 몇 개라고요. 한 개. 절대 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기계 따로 그렇게 중개하시면 등기 못해. 거래사고 냈다고 합니다. 수억 수 백억 수 천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한 방에 날려먹으니까 큰 문제가 됩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중개 대상물은 중개 대상물로 삽는 물건. 그런데 법에다 정해놓은 것은 누구만 해라. 개업만 해라. 밥 먹듯이 하는 것은 개업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한 번 하는 정도는 괜찮아. 그런 것들은 계속 안 할 거니까. 라고 해서 이제 법으로 정해진 중개 대상물.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업했던 개업 공인적 회사. 이 사람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록 안고 하기라면 무등록으로 3학년 3반에 입학시켜줘.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 같는데요. 토지. 토지 일부도 중개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특히 이제 대토권. 대토권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로 대신하겠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아예 땅 다 밀어버리고 땅으로 대신 줄게요. 이쁜 땅. 아주 반듯한 땅을 줄 겁니다. 토지로 대신한다는 대토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토권은 중개 대상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또 지하수, 온천수, 하천 그리고 포락지도 이미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수면 밑으로 잠겨있는 토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여튼 대토권 X, 포락지 X 이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 보시겠어요. 건물. 건물도 여기도 일부도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등기가 안 돼도 되고 무거 건물도 되고 법정지상권도 성립하고 문제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 안에도 187조가 있으니까 건물에 건축행위로 수익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나중에 매미하면 세금 받을게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님번처럼 장래 건물. 여기서 입주권하고 분양권 좀 더 한번 써보긴 할 건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로 안에 있네요. 분양계약에 동호수가 다 체결되어 있습니다. 동호수가 다 지정돼. 분양권은 중계대상이다, 안이다이다. 그런데 뭐는 아니래요?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 입주권은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됐다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는 지위.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주권. 재건축, 재개발의 그 입주권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합원들이 갖는 권리는 그건 아니고 계획입니다. 그건 당연히 중개가 되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청약저축, 청약예의금 이런 것들은 아직은 중개사항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투기나 조장에 프리미엄 잔뜩부터 거기 계속 굴러다니면 피볼사람 엄청 많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믿음기 무허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일본의 아주 세차장 구조물은 아주 열례 행사합니다. 아마 어리도 가보면 대터권 세차장 구조물 나와 있을 겁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지붕이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벽이 있습니까? 없죠. 천막으로 그냥 둘러져 쌓여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면 오늘 그냥 세차로 가봐야지.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나오셔서 한번 째려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차 안에서 다 보입니다. 세차장 구조물. 중개가 아니다? 아니다. 중개사항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죽어라고 중개해 보셔야 보수받을 수 있다 없다 보수받을 수 없다 먼저 받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송과도 그건 중개사항물이 아니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토지에 딸려 있을 겁니다. 부합할 정도니까 이거는 따로 중개사항물은 아니고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동산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부합도 아니겠네요. 그냥 정착물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동산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번에 이제 대토권. 토지에 나왔으면 더 좋았는데 하다 대토권도 중개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좀 아주 열랜사다. 니라고 미음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권 분양권 맨날 나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되는 것도 없는데 그 밖에 토지에 정착물 미분의 과실 명인법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따지 않는 나무의 열매 중개가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잘못됐다는 그 과실이 아닙니다. 나무 열매를 과실을 합니다. 고위과실 할 때 그 과실 말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배우면 헷갈립니다. 저기 비즈니 표시의 그 고위과실 말고 여기는 과실 나무 열매 나무 열매입니다. 한자로 써나가고 저럽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권까지는 인정합니다. 소유권까지는 인정하는데 중개 대상물은 아니다. 너무 불안한 것 같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했다고 교도소 가는 건 아닌데 그거는 중개 보수 받기도 어렵습니다. 뭐 사무소 오지도 않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민본에 명인 방법을 갖춘 그 숙목의 집단 이놈은 인목으로 같이 취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저렇게 소송까지 갔었다는 겁니다. 14회 때 시험 발표했을 때는 중개 상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팔레가 그냥 중개 상물 이어 확실한 거 있잖아요. 다 보이고 공개적으로 표시가 돼 있고 나무 주인이 누구라고 돼 있는데 왜 또 중개 상물이 아니냐. 이다. 이다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안 나온 것만 그냥 그 박스에 다 들어있는데 인목. 하여튼 등기까지 한 나무가 바로 인목. 쭉 아래 와서 이제 저렇게 등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등기까지 한 나무. 그러니까 이제 인목에 등기상 증명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표제부의 몇 고로. 그리고 갑구의 인목의 소유권자. 토지를 볼 게 아니라 갑구의 인목의 소유권자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목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법정지상권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기대 나무가 있었다. 그 후에 저답권 설정했다. 그리고 토지가 팔렸다. 그래도 인목에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권의 처분은 토지의 처분은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아주 미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미치고 하나는 안 미치고 그거 보고 있는 내가 미치고 그러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당권의 효력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출전들이 엄청 재밌어합니다. 아주 그냥 우리를 들었다 놨다 그냥 아주 난리 씁니다. 저당권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벌체된 수목에도 뭐한다? 미친다. 그거 안 미치면 이제 돈을 못 받아가고 미쳐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미친다. 그래야 맞습니다. 또 인목에는 영향이 없다. 지상권의 처분이나 토지의 소유권의 처분은 그러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잔금 치르면 사실 30년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은 항상 30년이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등기사항을 찍면서 저렇게 표제부의 인목의 등기번호를 여기는 표제부입니다. 표시하니까 표제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되니까 인목등기사항 증명서를 따로 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제일 어려워. 제일 아래쪽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산의 단체. 저기 박스에 있는 거 한꺼번에 묶어서 팔아야지 절대로 따로 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토지, 건물, 남의 지상권, 지역권 모두 다 한꺼번에 권리가 있으면 다. 기계, 기구, 전선, 전주 모두 다. 한꺼번에 통으로 팔아야 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토지, 난 건물은 하나의 한 개 부동산이니까 이렇게 집합물로서 한 개로. 그리고 속했다는 그 추지입니다. 속했다. 토지, 난 건물은 공장재단에 속하였다. 속하였다가 권리니까 갚구나 울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아래에 있네요. 부동산 등에 등기상 증명서 갚고 울구, 해당하는 구, 상당구를 통해서 속하였다. 토지, 난 건물은 다 속하고 있으니까 떼지 말아라. 그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대지권 따로 처분을 못하잖아요. 건물 처분에 따라가 라고 해서 아예 포함된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따라가. 아예 몽땅 통으로 아예 한꺼번에 모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중개상물은 영웅보다 더 중요합니다. 두 개는 나란히 하나씩은 남아도 이놈은 아예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니까 한 번 이제 6페이지, 6페이지 한 번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중개대상물, 중개상물은 영웅보다도 더 중요한 정말 무조건 한 번 더 나온다는 중개대상물 가끔씩은 두 개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여기도 하나가 나올 건데 요즘에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한 4개 정도 넣어놓고 중개대상물 찾아보세요. 아닌 거 찾아보세요. 하면서 딱 권리금도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토지를 먼저 보실까요? 연속되어 있는 하나의 공간, 계론 같은 거 볼 겁니다. 계론은 그림도 그려놨을 겁니다. 그래서 상하, 지표면만 뿐만 아니라 위아래 모두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면 입체 공간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토지의 일부가 꼭 물어보는 건 토지의 일부입니다. 개인 또 매매 안 되잖아요. 저당권 설정 안 되잖아요. 그러면 틀리잖아요. 여기입니다. 이거는 먼저 토지의 일부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지상권, 지역권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개대. 번지수를 잘못하시면 그 생각 맞는데 정답은 아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배워오세요. 이럴 겁니다. 여기는 중개가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다는 겁니다. 일부는 절대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중개가 된다. 지상권. 지상권 얼마든지 되잖아요. 땅이 엄청나게 넓었을 때 갑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건물 좀 지을게요. 이 사람들은 지상권자인데 건물 좀 지을게요. 그런데 나는 천평은 다 필요 없어. 얼마만? 한 500평만 줄래? 그러면 반투만 깨서 A한테. 여기서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건물 짓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부였을 때 그리오라고. 반드시 우리 지상권은 임차권하고 비슷합니다. 임차권 등기 안 하는 거. 남의 땅 빌려 쓰는 거 똑같습니다. 건물 짓는 것도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등기. 등기. 그러면 두 사람 손잡고 등기소에 가야 되고 못 갈 것 같으면 둘 다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땅는 손 줘야 되고 주민들도 초본 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소지 확실해야 되니까. 그리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여기도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권리를 떼서 주니까 맞냐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도 계약서가 필요할 겁니다. 지상권 계약서 합의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여기도 등록면허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0.24% 이 정도 내야 됩니다. 증비도 사야 될 거고 그리고 등본도 들어가고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사한테 맡김제 가능하겠지만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지상권이 뭐 한다고요?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잘못 배우시면 남의 땅에 건물이 있다고 지상권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등기도 안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 등기 안 돼 있다는 겁니다. 30년 줘야 되는데 누가 등기까지 해 주고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조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등기된 지상권은 거의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예 보기 어려워요. 저는 아예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등기 안 된 대부분 다 임차권이라고 합니다. 임차권 매매가 되면 뭐를요? 매매는 임대차를 다 깨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으로 팔렸다는 겁니다. 갑에서 병으로 매매가 됐다. 매매는 뭐를 깨뜨린다고요? 이 두 사람은 임대차, 임대차를 가볍게 깨뜨린다는 겁니다. 보따리 싸세요. 얼른 나가세요. 여기 주택 임차인 아니면 전입신고 안 돼 있으면 상가금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 없으면 조용히 보따리 싸서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매는 임대차를 다 깨뜨린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나가. 그런데 등기가 돼 있을 때는 나가, 나가기는 뭘 나가기입니다. 여기는 매매가 성립했을 때도 나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기간은 괜찮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려와라 라고 해서 도면을 설계사 사고 그릴 게 아니라 지적도 떼서 한 여정도 될 것 같아요. 해서 손으로 그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상권 설정해야 돼요. 일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상권. 그리고 모두요. 통로를 내준다는 지역권. 여기도 이제 일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꼭 조심할 수 있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을 건데 맨날 그림 같이 그려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A 땅 그리고 B 땅.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땅인데 하나가 이제 승역지. 그리고 하나는 요역지. 그래서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입니다.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토지와 그리고 토지가 승역지하고 이제 요역지가 바로 이제 편익을 이 두 개 땅에 주고받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고요. 갑이 가지고 있을 건데 사람하고 관련 자체가 없습니다. 그건 인용권입니다. 사람하고 관련 없고 토지와 토지의 관계. 이게 바로 이제 지역권. 그래서 이제 땅지자 할 겁니다. 지역권. 이게 이제 지역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땅은 문제가 없겠죠. 게요. 얼마든지 뭐 3m 이상의 돌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건물 지어도 괜찮아. 자 건물 지어도 괜찮아.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건물 지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옆에도 막혀 있고 또 그 옆에도 아니면 앞에도 다 막혀 있고 아주 앞날이 캄캄한 땅이 뭡니까? 여기 바로 맹지입니다. 맹지. 사람도 그냥 눈을 못뽑먹고 있어 맹인 거잖아요. 여기도 땅도 도로가 없으면 통로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빌려와야지. 빌려와야지. 여기서 이제 4m 이상의 돌을 접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바로 빌려다가. 그러면 통로가 합포가 되니까 뭘 지을 수 있다고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로를 내주고 있네요. 내주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토지다? 승역지. 여러분 승낙해 주고 있잖아요. 단이라고. 그래서 이놈이 뭐라고요? 이놈이 승역지. 앞에 있는 거. 승낙해 주는 거. 그런데 뒤에 있는 토지는 도로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요역지. 지역권 설정이 필요한 토지. 그리고 승낙해 주는 토지. 그래서 여기 승역지, 요역지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아까 등기라고 했습니다. 맨날 얘기 드렸는데요. 그래서 등기법에서도 어느 땅에다 등기하니? 라고 시험 문제에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땅이라고요? 승역지, 승역지. 제한물건이니까 제한되는 토지. 얘가 제한되는 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승역지에다가. 그럼 여기서 이제 등기 신청할 때 요역지가 어딘지 다 구분이 돼 있으니까 여기는 따로 요역지에다 등기한다 안한다? 안한다. 여기 가면 손바닥 뒤지가 얻어맞고 옥상에 끌려갈 겁니다. 왜 오셨냐고 이미 다 아는 데게입니다. 그리고 등기소가 다르면 촉탁을 합니다. 등기하라고 해가지고 이미 등기는 촉탁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직권으로 알아서 할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통로를 내주는 것. 그러면서 이제 뭐는요? 승역지는 일부가 되는데 그런데 반드시 요역지는 일부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일부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필요한 토지는, 통로가 필요한 토지는 전부가 이 전부의 토지가 여기는 필요하지. 여기만 필요하냐고 얘기합니다. 이런 쪽으로 그래 보일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여기 요역지는 전부가 편익이 항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로만 전부로만 성립할 수 있고 승역지는 전부도 되고 전부를 하면 다 내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전부도 되지만 거기 대부분은 일부 여기도 그래와 해가지고 일부 이런 식으로 일부가 보통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깨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같이 써야지 아예 그냥 여기도 독점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 사람이 독점을 하거나 이 사람 못 쓰게 굴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서로 뭐하라고요? 독점할 수 없으니까 서로서로 사이좋게 같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는 요역지 그리고 이 지역권하고 땅하고 이런 권리는 따라가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요역지의 처읍은 여기도 같이 그러니까 지역권의 권리하고 같이 항상 따라다니니까 여기도 부정성이나 수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당권의 성격하고 똑같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자꾸 시험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귀찮으면 권리 포기할 수도 있다. 위기, 위기라고 하는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거의 어려울 건데 이렇게 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상권도 전세권도 그리고 지역권도 다 일부 대여한대요? 대여. 그리고 우리 학원 같은 고물도 여기 여러 층에 있잖아요. 여기도 등기한다고 하게 되면 일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안 한다. 임차권 등기 한다. 전세권 모습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기도 올 수 없으면 전세라고 할 건데 채권적인 전세가 됩니다. 여기는 등기까지 한 권리가 바로 전세권 이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요? 매매와 그리고 뭐는요? 저당권 하여튼 용의 물건은 다 일부가 돼도 저당권만큼은 일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괜히 또 10억 정도 가치가 나간다고 저 저당권 설정 여기만 할게요. 1억만 설정 할게요. 이거 등기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저기 쓰레기통에 딱 들어갑니다. 이걸 그려오면은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합의를 잘못 보셨네 거래사고 내셨네 이 정도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저당권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은 담보가치가 많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아주 그냥 등기상 측면에서 화려하면은 몇 장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냥 용하게 대출을 뽑아서 썼는지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정말 대출의 규제들은 많이 아주 등기부 여러 장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매로 나와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전부를 다 가지고 와서 담보가치가 있으면 막 순위번호 난리 부르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능해요. 근데 하여튼 통으로 가져와 통으로 가져오지 않게 되면 중계대상물로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된다고 하여튼 일부도 당연히 된다고 근데 예외적으로만 안 될 뿐이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토지로 대신한다는 대토권 아마 우리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토지로 대신하겠다 대토권 토지가 아주 엉망이라서 요거 딱 밀어버리고 아주 반듯반듯한 토지로 이렇게 떼갖고 주는 아마 이제 저기 도시기발 사업 비슷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로 바꿔줄 건데 중계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자꾸 굴러다니면 좋아지고 막 도시적 되니까 프리미어 잔뜩 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토권은 중계가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돼. 투기 조장한다고 해서 하고 싶으면 해봐라 교토소 3학년에 보내줄 거예요. 라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없다는 무주의 토지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땅 면제가 한 10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걔 또 시험 끝나고 나면 주로 가야지 요거 무죽을 선점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점유시득시 절대 인정이 안 되니까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무등록 신고하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돈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광물 광물 다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 하다 좋은 것들은 다 국가가 찜해가지고 침 더럽게 발랐고 먹지도 못합니다. 이거 국가 소유니까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국도 국도나 공도도 된다 안 된다 도로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사도는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바다 그리고 하천 된다 안 된다 물론 하천도 중국 나중에 떨어지고 사와서 매립하면 될 건데 하천 지금까지는 다 국가 거기입니다. 하천 그 다음에 수면 밑으로 잠겨있다는 포락지 포락지 근데 괜히 또 수면 아예 그냥 여기서는 송토됐다고 해서 아예 물이 다 빠지고요. 다시 물이 흙이 성토 성토한다고 할 겁니다. 흙을 두텁게 쌓았다는 겁니다. 물은 쪽 빠졌네. 그래도 한 번 하천은 뭐라고요. 영혼은 하천이라고 씁니다.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천이나 다르면 없다는 겁니다.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계상이 된다 안 된다. 지하수, 온천수 다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물에 떠있다는 20톤 이상의 선박도 중계상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업건, 광업건 다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건물 건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건축물 건축물도 근데 뭐 건축물도 당연히 중계상이 될 거고 여기는 일부가 될 건 전부가 될 건 될 거고 근데 이제 첫 번째 장례 건물 장례 건물이 장례 건물에서 꼭 두 개로 나누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입주권 입주권은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저기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청약저축 청약통장 이런 식으로 청약통장 등의 바로 이제 여기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계입니다. 이런 문장 다 줍니다. 입주자로 입주자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아직 선정됐다는 게 아닌 겁니다. 될 수 있는 아주 엄청나게 불안한지 통장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첨되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지위는 중개사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증서 3년야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도소 가고 싶으면 해봐봐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니라고요. 통장 들고 있다가 분양 신청해가지고 분양을 받았다는 겁니다. 동호수 분양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주차하고 계약 체결해서 동의나 그리고 호수가 이렇게 호수가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지정 나 분양권 하나 있다 그러면 따끈따끈한 건물 들어간다고 소리입니다. 한 2, 3년 걸릴 거예요. 분양권은 중개사항이 된다 안 된다 자꾸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이거는 마련됩니다. 이거는 중개가 돼요. 아니면 또 분양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하게 되면 더 확실하다 중개가 된다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통장만 딸랑딸랑 갖고 있어 언제 당첨될 건지 평생 동안 당첨 안 될 수도 있을 거니까 하게 됩니다. 내승전에 당첨을 안 대봤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바로 이제 중개 대상은 아니다 라고 기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는 그 밖에 뭐 되는 것도 없는데 정말 그 밖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다 이거 숙문지 내볼 수가 있으니까 토지의 토지의 정착물 건물도 토지의 정착물을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 말고 건물 말고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인데 먼저 첫 번째 명인 방법을 민법에서 배우니까 그렇습니다. 명인 방법을 수목 말고 명인 방법을 갖춘 그리고 그 수목에 달려있는 열매라고 해서 이제 갖춘 미불의 과실 나무 열매 과실은 중개사항이 된다 안 된다? 먼저 안 된다. 그러니까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은 인정해요. 여기입니다. 먼저 소유권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물을 삼을 수 있냐고 여기입니다. 얘가 무슨 건물이니? 그입니다. 아니면 나무니? 그럴 겁니다. 중개 대상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명인 방법을 갖춰놨으니까 따지 않는 나무의 열매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나무 주인한테 소유권은 인정되겠지만 소유권까지만 인정하지 중개사항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꼭 겨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농작물입니다. 농작물 이건 성숙단계에 이르러야 되고 그다음에 경작자한테 씨만 뿌렸다고 해서 인정 안 될 건데 바로 경작자 경작자한테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경작자의 소유권까지만 또 인정합니다. 소유권 여기까지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개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토지 건물하고 관련도 없고 경제적 가치 아예 없고 그러니까 여기도 중개사항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사항물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량 교량 건물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작물이겠죠. 그다음에 돌담 돌담이라든지 그리고 돌의 포장이라든지 광고탑이라든지 별넘 얘기 다 합니다. 광고탑 그리고 임시적으로 심어놨던 가식의 수목 이런 것들은 중개사항이 될까 안 될까요? 가식 임시적으로 A밭을 심었다가 B밭으로 가려고 하고 가식의 수목은 수목은 명인 방법을 꼭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판자집 이동용 차량 줄 때 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합이든지 아니면 통산이든지 해갖고 중개사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중개사항으로 삼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규모 세례입니다. 민법에서도 부합을 배우잖아요. 부합 부착하자마자 뭐가 됐다고요? 합체 이거는 토지이지 이걸 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토지 팔면 따라가 토지 팔면 따라가 그리고 얘는 그냥 토지에서 그냥 판자집이나 이런 것들 같이 판자집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용 차량 주택 이런 것들은 아예 왔다 갔다 하죠. 오늘 눈 떠보면 저기 가 있을 겁니다. 이러니까 여기는 중개사항이 된다 안 된다 건물이 눈떠 있으면 저기 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학원도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우리 학원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조심하여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왔다 갔다 아주 철삭방정을 뜨는 물건이니까 이거는 동산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아주 헷갈리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임목을 보실까요? 임목은 먼저 첫 번째 수목에서 반드시 출발해야 됩니다. 수목 수목에서 출발해서 시군구 지금 구까지 다 들어옵니다. 시군 아마 우리 교재에 군까지만 있던가요? 시군구에 먼저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할 때 사진도 다 찍고요. 나무도 다 찍고 해가지고 임목 등록 원부를 먼저 만듭니다. 그런 과정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 등기소 여기 이제 시군구청에 갔지만 여기 이제 등기소에 가서 등기까지 한 나무 이게 뭐라고요? 임목 그러면서 등기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임목 등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 그러면 안되고 등기사항 그리고 증명서 전부 써도 괜찮고 일단 등기사항 증명서인데 표제부를 보면 표제부에 임목이 표시가 나와있다는 겁니다. 몇 고로 그리고 나무에 수량 그리고 수령 도시락 싸고도 못 센다 수량 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나와있어요. 여기입니다. 갖고 보면 임목의 수입권자가 나타나고 토지를 볼 게 아니라 갚고 그리고 을고 그래서 임목의 제한 물건도 모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토지 말고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로 맨날 시험 문제가 임목의 수입권자를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한다 엉뚱한 소리한다 300년 짜려봐도 안보인다고 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목의 등기 번호는 여기서 이제 어렵습니다. 임목의 등기 번호 그러니까 임목이 등기가 된 번호를 그리고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어디다가 기록을 해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번호는 토지의 그리고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어디다가 도대체 표시를 할까요? 임목의 등기 번호 표시 표시니까 갚고 을고가 아니라 표제부입니다. 이거 아주 더럽게 어렵습니다. 여기는 이제 표제부를 표제부입니다. 표시 그러니까 이거 눈으로 쭉 보시면서 그냥 표제부 그럼 어디가면 또 상란이 나옵니다. 갚고 을고가 나옵니다. 여기는 표시니까 임목을 표시해놨으니까 표제부에 나옵니다. 갚고 을고 아니요. 갚고나 울고 그리고 여기는 뭐 해당 구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해당 구 이런 것들이 상당구 전혀 아닙니다. 표제부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꼽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이제 임목의 영향을 미칠 거냐 안 미칠 거냐 보실까요. 먼저 토지의 이거 보고 있는 내가 미쳐버린다고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 토지의 소유권 그러니까 토지가 팔렸다는 겁니다. 갑자기 갑에서 율로 그러면 의뢰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의 처분 또는 지상권의 처분을 이렇게 소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처분을 임목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임목의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임목의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이거 보고 있으면 아주 내가 미친다고 그럴 건데 임목의 영향을 영향을 뭐한다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미치지 않는다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시네요. 그렇죠.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야 나무가 법정지사하고 성립하면서 나무 멀쩡하잖아요. 나 토지가 팔렸다가 임목을 다 벌치하면 어떡하냐고 미치지 않는다 안는다 그래야 임목의 소유권자가 보호받을 거고 얘는 지로 내야 될 거고 지로 2년분 밀리면 2년 전혀 요거도 먹고 쫓겨날 거고 임목에 전혀 영향을 안 준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게 성립하는 게 법정지사한권 역입니다. 그러면 다시 30년 가고 법정지사한권도 성립하면서 전혀 영향을 안 준다는 겁니다. 지로만 잘리면 돼 지로 안 내면 2년 전혀 요거도 먹고 쫓겨나긴 하거지 두 번째 저당권 임목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놨다는 겁니다. 우울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니까요.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채권자는 뭐를 받아야 되겠소?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서 벌체된 수목이 있다는 겁니다. 저기 다 자빠져 있을 건데 벌체된 수목 벌체된 수목에는 수목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물상 비유성 영향을 뭐한다? 여기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가 여기는 미친다 미친다가 맞습니다. 미친다 아주 보고 있는 내가 미친다 여기는 뭐라고요? 미친다가 맞습니다. 미친다 돈을 받아야 되니까 미쳐야 되겠죠. 여기 나자빨리는 다 싸놨을 건데 벌체된 수목에도 다 뭐한다고요? 나 1억 받을 거 있어 그러면 벌체가 된 수목에도 모두 다 이 1억이 다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경매신청을 하든지 이거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 같은 거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미친다 미친다 돈을 받아야 되니까 미쳐야 될 거고 여기는 이목이니까 영향을 미치면 안 될 거입니다. 그럼 이목에 수익권자가 미쳐버릴 거니까 미치지 않는다 그럽니다. 출전들이 얼마나 재밌을 거냐고 이거 심하게 장난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다는 겁니다. 이거 안 낸지가 좀 뜸하니까 꼭 기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간단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공장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거는 재산의 단체다 보니까 몇 개라고요? 한 개 요즘 내용은 3번 4번도 잘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몇 개다 한 개 한 개 부동산으로 취급하라는 겁니다. 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통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먼저 토지를 이렇게 쭉 확보를 해놨을 거고요. 그리고 그 토지 외 건물도 있을 거고 건물도 있을 거고 창고 같은 공장물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공장물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안에 여러 가지 기계 그리고 기구 그 다음에 전선전주 이런 거 볼 것도 없고요. 전선이라든지 전주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것도 여러 개 바퀴가 왜 또 위에 달렸냐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차도 엄청나게 있을 거고 심하면 항공기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두 번째 소유권 보존등기를 먼저 하고요. 등기가 아주 독특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그런데 한 번도 여기다 몇 개월이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안 후에 그리고 몇 개월 맞춰서 토지 건물 같은 거 먼저 지어놓고 몇 개월이라고요? 저 10월 왜요 그러면 안 된다고 있습니다. 10월 이내에 일본 놈녀가 왜요 라고 있습니다. 왜요 옥상에 끌려가십니다. 법에 그냥 10월이라고 있으니까 10월이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10월 이내에 무슨 등기라고요? 여기다 소유권 이러려고 합니다. 저당권 저당권 설정등기라는데 우리 보통 저당권은 돈을 빌려 쓰는 등기입니다.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기계 등을 항상 우리 공장재단은 소유권하고 저당권 두 개 권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놈이 소유권이고 나중 놈은 저당권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건데 여기는 기계 등을 이렇게 기계 등을 표시하는 표시하는 무슨 등기일까요?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 그러니까 공장 안에 기계가 아주 엄청나게 많겠죠. 우리가 아예 알 수도 없는 그냥 ABC 해가지고 공장이 그냥 한 다섯 개도 넘어갈까 막 목록으로 쫙 써놨을 건데 엄청나게 많은 기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표제부 등기라는 겁니다. 표제부 어디서 대출을 받았다는 그 등기가 아니라 10개월만에 대출을 받아라 말이 안 됐잖아요. 10개월만에 다 들어오니까 표제부에 표시되는 등기가 바로 그러니까 여기도 기계가 다 있는지 공장 안에 기계가 없을까요? 다 있어요. 있으니까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토지와 건물은 공장재단이 다 어쩌고 있냐고 입니다. 토지와 토지와 건물은 토지나 건물은 공장이나 광업재단에 빼버리겠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하였다. 정말 저거 다 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라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속하였다. 이렇게 속하였다는 이런 거 내면 정말 가장 어려울 건데 이거하고 정말 가장 어려웠습니다. 속하였다. 속하였다는 취지 그냥 뜻입니다. 취지는 대지권의 취지하고 똑같을 겁니다. 취지 그 뜻은 뜻은 그리고 그러면 등기상 증명서 갑구일까요? 을구일까요? 표제부일까요? 등기상 증명서 어딜까 맞을까요? 등기상 증명서 어디라고요? 여기는 표제부가 아닙니다. 여기는 또 표제부가 아닙니다. 아까는 표시니까 표제부였는데 나무에서는 여기는 표제부가 아니라 속했잖아요. 속했다. 권리 권리가 가는 쪽은 갑구 그리고 을구 갑구나 을구 그러면 해당하는 구겠죠. 상당하는 구겠죠. 다 같은 말입니다. 해당구나 또는 상당하는 구 구를 봐야 됩니다. 앞에 껍데기에 볼 게 아니라 상당하는 구 이렇게 구를 통해서 갑구 을구처럼 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표제부가 아니다. 주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완벽하게 될 정도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광업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그리고 여기도 이제 광업권이나 공장 안에 공업소유권 이런 것들은 중개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이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떼면 안 돼 떼는 순간 사고여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정도면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중개대상물 프린트물에 3번 3분 같은 거 다시 한 번 이 정도는 무조건 별표 3개 영어 별표 3개 중개상물 별표 3개 내용 많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로 모르면 정말 안 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 좀 아예 그냥 더 이상 안 봐도 되겠다 해갖고 일어나시면 꼭 먼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볼 때는 한 10분 걸려도 나중에 그냥 1분 만에 다 봅니다. 그냥 알고 있는지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순발력이 떨어지면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 일부도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중개? 돼 일부도 중개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실까요? 여기도 한 개라도 되는 거 있는지 한번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대토권 토지로 되시는 거 안 된다 광물 광물은 누구 거에요? 국가 거 이거 개인한테 맡겨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연탄이 한 장에 이제 만 원 되고 십만 원 된다고 했습니다. 광물 안 돼 지하수 원천수 부합이지 이걸 어떻게 떼서 독립적인 물건이 되냐고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원천수 등기가 되니 안 되니 물어본 적이 많이 있고 다른 시험에도 엄청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독립적인 물건이 아니요. 포락지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뚝 떨어져서 사람도 위에서 떨어지면 낙상 토지도 뚝 떨어지면 포락지 그럽니다. 그다음에 아천 그리고 바다 그리고 빈지 이런 것들은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여튼 아주 물이는 물하고 아주 상극입니다. 중개가 안 돼 그 물에 떠 있는 20톤 이상의 선박도 중개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선박도 우리 법령에서 순문제 안 나온지가 꽤나 오래됐어요. 기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물 보실까요? 거기에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 잘 보세요. 입주권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아직 당첨도 안 됐고 그리고 계약서도 안 썼고 계획입니다. 언제 당첨될 건지 모르고 계획입니다. 내생전에 이거 당첨될 건지 아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안 될 수도 있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중개 X 그런데 분양권은 분리해서 동호수를 양도로 받았다는 겁니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그럼 중간에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받았으면 고까지만 금액 보태고 프리미엄 받았으면 고까지만 보태라는 겁니다. 총 분양대금 그러다가 총만 낸다고 했습니다. 그거 맨날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차장 구조물은 얘가 건물이냐고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청막으로 둘러져 쌓였는데 아니면 유리같은 걸로 둘러져 쌓였는데 이게 뭔 중개상 무리여기입니다. 중개 X 해서 이거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정착물도 아니고 언제든지 이동 그리고 해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건물은 안 그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임목 보실까요? 등록을 먼저 거쳐서 시공구에서 그리고 등기까지 한 나무가 바로 임목이지 등기를 안 하면 수목이요. 수목은 토지에 부합해. 라고 걔는 중개 안 되게입니다. 옆에 볼까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임목 등기상 증명서가 있고 표제부로 보면 임목이 표시되어 있고 수량 수종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종륜 보안님 이런 거 아시나요? 몰라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표제부 떠들어보면 다 나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각구범은 임목의 소유권자 을구범은 임목의 제한물권자를 확인할 수가 있다. 소유권을 처분하고 저당권의 효력은 어쩌냐고 영향을 주냐 안주냐 그런 것들을 꼭 정리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광업재단 보실까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토지 건물을 먼저 소유권 보존등기를 먼저 하고 몇 개월을 맞춰서 저당권 설정 등기 한대요? 몇 개월? 10월 6개월도 아니고 12개월도 아니라는 겁니다. 딱 안 떨어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0월 한 10개월 정도 되면 들어와 6개월은 너무 짧아 12개월은 너무 길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왜요? 해봐야 몰라 덥을 만든 사람이 알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건물이나 그리고 토지나 건물이 재단에 다 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개 다 떼지 말아라. 그 속겠다는 취지는 표제부를 확인할까요? 우리는 확인해다가 설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당 구를 통해서 확인할까요? 어디가 맞을까요? 해당 구 상당 구라고 해도 괜찮고 갚고 울구라고 해도 괜찮고 구로 가야지 표제부가 안 돼. 그럼 그 아래 보실까요? 20톤 이상의 손박이나 어업재단이나 그리고 항만호성 사업재단이나 어업건이나 한 개라도 되는 거 있는지 보실까요? 광업건 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장소가 좋아서 장소적인 이익의 대가 이런 것들도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도 이제 장소적인 이익의 대가 이것도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정말 꼭 하나 빼먹었네 장소적인 이익의 대가 권리금을 얘기합니다. 장소적 장소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제 이거 이렇게 장소적인 장소적인 이익 우리가 목이 좋아서 그렇잖아요. 장소적인 이익 이익의 대가 이런 것들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우리 시설 시설물 이런 것들입니다. 밥상 냉장고 이런 것들입니다. 시설물 그 다음에 점막 아니면 또 단골 고객기입니다. 골목식당처럼 단골 고객들 많잖아요. 이걸 통으로 한꺼번에 넘기잖아요. 여기 이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권리금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다 아예 안 써놨는데 그냥 장소가 좋으니까 목이 좋으니까 우리 우리 집에 손님이 많으니까 권리금은 줘야지 그냥 넘겨주냐고 그냥 받냐고 권리금 주고받을 건데 이거 중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권리금 받고 나가는 쪽에다가 10% 정도로 관행적으로 받는데 이거는 10% 더 받아도 괜찮고 안 받아도 괜찮고 알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여기까지만 하나 더 써놓으면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뒤에 시험이나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하게 보니까 등록까지 등록까지만 한번 보고 오늘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